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인공인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후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관훈클럽 편집위원을 맡고 있고 sbs에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주영진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편집국장을 역임하신 백기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입니다. 역시 국민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하신 국민일보의 신종수 논설위원입니다. 세계일보 정치부장을 역임하신 허범구 세계일보 부국장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서 안철수 후보의 기조연설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서울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바꿔야 합니다. 조선이 한성의 도읍을 정한 지 625년, 전쟁 폐허에서 서울을 재건한 지 6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시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서울 시내를 지상으로 다니는 국철을 모두 지하화하고 그 철길을 숲길로 만드는 대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부선 금천구청에서 서울역까지 18km를 포함해서 경인선 구로에서 온수역 6km, 경원선 청량리에서 도봉산역 14km, 경희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8km, 중앙선 응봉에서 망우역 8km, 경춘선 망우에서 신내역까지 모두 57km를 지하화하는 것입니다. 6개 국철구간 57km 길이의 철길이 모두 숲길로 바뀌는 겁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15개구를 가로지르는 공원이 생기고, 주변 유휴부지들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서울 전역이 상전벽해 천지개벽을 이룰 겁니다. 저는 이 계획을 서울개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철길이 어두컴컴하고 못사는 동네라는 말은 이제 과거사가 될 겁니다. 빈곤의 상징 같았던 철길은 축복이 될 겁니다. 말로만 외치던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 서울의 동쪽과 서쪽의 균형은 지난 7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서울개벽 구상은 바로 서울시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확실한 대책입니다. 지하 40m 집안 지질 조사도 이미 이루어져서 터널 안전성도 확인된 상태이고, 우리 터널 건설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지하에서 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기존 국철이나 전철 1호선의 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터널 공사와 철로 철거, 공원화 사업 등 모두 민자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투비 없이 해결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한 해 예산만 32조 원 규모의 유권자가 840만인 서울시 선거가 변화를 이끌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변화는 없습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가 야당 시장을 뽑아온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7년 전 저는 시민단체 대표였던 박원순 씨에게 서울시장 출마 기회를 양보했었습니다. 잘해낼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시장이 된 후에도 시민단체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5만 명 넘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데리고 들어온 시민단체 사람들이 청사 6층에 모여 앉아 시정을 좌지우지한다고 6층 외인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피했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 삶을 바꿔주는 건 없는 호압한 소꿉놀이처럼 시정을 운영했습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세계 10위에서 작년 38위로 폭락했습니다. 서울시청 주변은 32조 원 예산을 따먹으려는 세금 사냥꾼이 득실거립니다. 정말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한성 판윤부터 쳐도 최장수 시장이라는 박원순 시장 7년을 제가 끝내고 서울개벽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권 대표 선수로 나선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서울개벽이라는 안철수 후보의 핵심 공약 여러분 같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패널분들 질문도 가능한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해 주시리라 믿고 안철수 후보님도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오늘 토론회가 한층 밀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중석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관우클럽 운영진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우클럽 운영진을 통해서 플로어에서도 질문지를 작성해서 주시면 오늘 토론회 도중에 안철수 후보님께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서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개벽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엄청난 재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안 후보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하나가 아닙니다만 저는 사실 교육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뀌고 아무리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이 바뀌어야 거기서 탈출할 수 있다고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가장 못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우선 초등학교 전일제 그러니까 온종일 초등학교를 도입해서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아이 초등학교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퇴근할 때 저녁에 아이와 함께 집에 와서 저녁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또 평생교육 즉 학교 졸업한 이후에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분들 교육을 서울시가 책임지는 일부터 꼭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후보님 방금 말씀드리니까 서울시민들은 앞으로 공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되신다면. 첫 질문은 허범고 세계일보 부국장이 시작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기 시장의 의견은 방금 말씀하신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라든지 일자리 늘리기 등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재건축 문제는 정말 남재입니다. 특히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와도 얽혀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6년 만에 부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얼마 전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엄청난 부담금이 통보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건축 해결을 위한 문 후보님의 구상,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선 기본적인 철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투기는 근절하고 그리고 실거주자들에 대해서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복지를 강화한다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재건축을 막으려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는 그건 큰 방향으로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건축에 있어서도 주민 편의를 더 생각하는 재건축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초과 이득 환수제에 대해서도 실거주자들이 아주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밖에 없는데 살고 있는데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오히려 세금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급하게라도 분납이라든지 또는 지분을 포함해서 물납이라든지 또 세금 기준에 대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또한 나중에 보면 중복과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제도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건축과 함께 후보님께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정 비판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재개발 문제입니다. 이것도 재개발 문제도 난제인데 아흔 후보님께서 기자회견 등에서 준공영제를 대안의 하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의 신탁회사를 만들어서 개발이 지체된 유타운하고 재개발 지역을 개발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준공영제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잘 들어오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유타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식은 서울 토지신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민들로부터 그 토지를 위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세운 다음에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사업성이 없어서 제대로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방식으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시공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합리적인 시공비를 책정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정부패의 위험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그리고 또 신탁회사에서의 신탁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낮춰주면 충분히 저는 사업성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백기철 한균결의신문 논설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서울개벽 프로젝트 원종일 초등학교 등 안 후보께서 공약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에 각종 공약에 대해서 조금 생산성 있는 토론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께서 서울이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최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서울시장이 되면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서울형 일자리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후보님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 대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서울을 다섯 개의 권력으로 나눠서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인프라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다면 그 부분에 선택과 집중해서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서울을 다섯 개 권력으로 나눠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업 대책입니다. 창업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방식은 오늘 아침에도 또 신문에 창동에 무슨 건물 짓는다고 발표가 났습니다만 건물을 지어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정도 그런 대책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40여 곳에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것이야말로 말 앞에 수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창업 못하는 게 아닙니다. 창업을 왜 못하는지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규제 때문에 창업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 때문에 창업을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도전해서 실패하면 다시는 재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융제도 관행들 때문에 창업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홍릉 부근입니다. 홍릉 부근을 보시면 거기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키스트, 산림연구원 아주 많은 좋은 대학들과 연구소, 기술 인력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 부근들을 제대로 이번에 서울개벽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대문구에 굉장히 많은 개발할 수 있는 부지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거기를 규제 샌드박스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고급 인력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정말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요. 서울개벽 프로젝트 또 5개 권역별 개발 이게 홍릉 같은 경우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철지화하는 데도 재원이 필요할 거고 5개 권역을 또 이렇게 창업지원하는 데도 이런저런 비용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재원 조달 문제는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서울개벽 프로젝트의 재원은 전체가 민간에서 조달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지하에 기차가 다닐 수 있는 터널을 뚫고 그리고 그 위에 상부의 공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주변 부지들을 개발하는데 이들을 연계한다면 그러면 민간자분으로 이것들이 모두 공사가 가능한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7, 8년 정도 전에 서울시가 1호선 구간이긴 합니다만 검토하고 경제성이 1.3에서 1.6이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산업지도, 서울의 미래 산업지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선후가 바뀌게 투자하고 있는 창업지원에 대한 예산들을 이쪽으로 돌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약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다음 질문은 신정수 국민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네, 저도 서울개벽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지만 다들 좀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정치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께서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선을 그었어요. 안 하겠다, 그냥 가겠다. 또 후보께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재인 정부 독주 막으려면 어떻게든 견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또 그런 여론이 있고 물론 또 한편에서는 뭐 인위적인 그런 단일화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어제 투평지 인수 시작했는데 단일화 완전히 접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성격부터 규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지난 7년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4년 더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도 보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제지지율이 30% 정도로 나오는 몇 가지 여론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민심일 겁니다. 70% 정도의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이 더 이상 4년 더 11년간이나 서울시장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의 70% 정도의 시민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임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런 누가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데 저는 제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후보에 많은 지지가 모이면 다른 후보가 깨끗이 양보하는 방식으로 저는 단일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금 계속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박원순 시장을 이길 유일한 야권 대표주자가 후보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시민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보통 판세를 판단하는 여론조사 수치, 결과를 보고 알게 되는데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보면 언론사라든지 일반 보통 여론조사하는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장담하시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현재 여론조사가 아직은 후보의 경쟁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가 비유를 하자면 학기말 시험인데 채점을 해야 되지만 바깥에 큰 구경거리 남북정상회담이 있어서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직 채점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채점은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채점할 때 누가 서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거기에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여론조사가 그때부터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경험도 있습니다. 2년 전 총선 때 그 당시에 22일 정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8%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20일 정도 지난 후에는 27% 서울은 거의 30% 정도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응답률이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여론조사는 1%에 해당되는 응답률이 1%에 해당되는 여론조사들도 두세 개 정도 제가 본 것 같고 또 어떤 조사는 15% 전으로 응답률이 나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다른 조사인데 전부 다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놓고 보다 보면 들쭉날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응답률이 최소한 10% 이상 되는 여론조사만 보면 어느 정도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보면 이제 점점 저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추세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세가 모이면 한 후보가 양보하는 방식의 단일화가 가능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투표 전에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지지를 모아주실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후보가 대의를 위해서 양보하든 또는 끝까지 가든 상관없이 마지막에 시민들께서는 투표로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투표에서 사실상 단일화를 해줄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고 투표 전에 지지세가 확연히 차이가 나서 한 후보가 양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되는 건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양보하는 방식의 단일화 그런 가능성을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 거죠. 제가 김 후보가 아니어서 제가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어떤 방식이든 유권자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한 후보에게 지지를 모아주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관훈토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언명을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양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 두 분이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야권 분열인데 그러면 2위 싸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선거 규정 성격 규정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선명하게 그렇게 나뉩니다. 호봉구 부국장 아까 질문 또 추가할 게 있으면 여론조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지금 응답률이 형편없는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보게 되면 지금의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여론조사 조작까지 주장하셨습니다. 후보님도 좀 비슷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바 있는데 여론조사의 문제가 당신이 응답률만 낮은 게 아니라 무슨 거기에 어떤 왜곡된 이런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론조사 전반적으로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성실하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 일부의 여론조사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바른미래당에서도 대변인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논평을 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ARS 같으면 기계식으로 사람들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라 아주 길면 사람들이 도중에 끊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ARS 방식의 여론조사는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5분을 잘 넘지 않는 게 업계에서는 전문가들은 상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ARS인데 총 길이가 9분 정도에 달합니다. 일단 그렇게 달하고 그다음에 물어보는 것들도 누구를 지지하는가 해서 주요 후보들 몇 명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여 명을 물어보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러면 다 듣고 나서 그걸 누르려면 그건 보통 일반 사람들이 도중에 끊을 그런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또 두 번째로 지지하는 시장 후보가 누구냐 해서 또 10여 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률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전체 민심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주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손을 잡고 저희가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방선거 전에 서울시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위적인 단일화는 있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신종수 논술위원께서 해주시죠. 네 저기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우리 여기도 와 계신데 유승민 대표하고 여러 가지 좋게 얘기하면 경쟁, 나쁘게 얘기하면 갈등,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경선에서 1등한 후보를 공천하는 그 원칙보다 이길 후보를 공천하는 게 더 큰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약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기준 아닌지 그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안 후보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전략 공천하시려고 했던 여기 우리 손학규 위원장님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나간다고 했다가 결국 안 한다고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좀 이렇게 지원했던, 뒤에서 지원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모양새가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도 당대표로 여러 번 전국선거 공천을 해봤습니다. 지난 총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인데 결국은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당이 보유하고 있는 최선의, 최강의 인재를 공천하는 게 그게 정당에서의 모습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또는 다른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 전체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학규 전 대표께서 저는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처음에 나서시겠다고 결심하신 것, 그것 자체가 본인을 희생하고 선당 후사하시겠다는 진실된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하면 당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게 그런 된 상황에서 양보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선당 후사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다 저는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민의당하고 바른 정당이 합쳐져서 지금 바른 미래당이 됐을 때 대부분 기대를 한 게 좀 있었습니다. 좀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 중도 정당으로서. 일부 아주 극찬하는 사람들은 드림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일부에서 적폐 대상으로 꼽히는 한국당, 우중 일부 의견이긴 합니다만 한국당보다도 존재감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양대 정당 구도에서 중도 정당이 설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합당한 이후, 지금까지 얼마 안 지났지만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 서울은 저희가 훨씬 더 존재감이 큽니다. 그리고 또 양강 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또한 이제 공천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의 경쟁 상대, 바깥에 있는 경쟁 상대를 대상으로 내부에서 똘똘 뭉쳐서 이번 선거를 치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 중에서 통합되고 화학적으로 결합되고 저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선거를 함께 치르면서 동지가 되고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통합된 이후에 치르는 이 첫 번째 선거를 거치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기틀 위원님. 네, 정치 행보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3위를 하셨고요.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절심하시기까지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차라리 1년 만에 다시 큰 선거에 나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차기를 대비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개인만 생각했으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정치안 목적이 기득권 정치, 낡은 정치와 싸우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지난 6년간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것도 서울을 바꾸고 그리고 다당제의 중심인 우리 소중한 바른미래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 정치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 대표직으로 대표를 다시 복귀하셨고 또 바른정당과 통합까지 하셨고 1년 동안 숱한 어떤 정치적 우여곡절이라고 할까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과정에서 결국 안 후보께서 추구하시는 게 뭔가 일부에서는 이 정치적 변신의 최종 목표는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야말로 정치한 이유가 낡은 정치와 싸우고 이념의 벽을 허물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바른미래당은 진보냐 보수냐, 앞으로 보수당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것 자체가 규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바른미래당만이 유일한 개혁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소위 보수당, 진보정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의 생각을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그건 수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수정당도 예전 산업시대 논리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수구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보정당도 예전 7, 80년대 생각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버리지를 못하면 그거야말로 저는 수구진보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수구적인 정당이 아니라 저희들은 개혁정당입니다. 제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개혁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른미래당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개혁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개혁정당, 수구정당 그런 식의 어떤 정당 구분도 가능하고요. 진보정당, 보수정당 또 개혁진보, 개혁보수, 개혁 그렇게 해도 수구진보, 수구보수 그렇게 다 구변이 가능한데요. 개혁정당이더라도 진보이거나 보수이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개혁정당인지 진보적인 개혁정당인지 보수적인 개혁정당인지 그 지향을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구분을 원하신다면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것이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안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안보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나라의 존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부터 V3 만들고 이렇게 컴퓨터 보안을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철저하게 제대로 안정되게 보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컴퓨터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가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안보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안보가 구멍이 뚫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정말 안보를 철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옛날부터 안랩을 하고 예전에 의사로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을 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 약자들 따뜻하게 품어야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모든 그런 정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향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당을 구별하면 일단은 남북관계 특수소상 외교 안보, 안보 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적 시각으로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결국은 개혁보수를 지향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그때 느꼈던 그 신념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대로 공정하게 경쟁이 되고 실력이 있으면 거기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빽 있고 돈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는 구조입니다. 그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들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 공정한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정치 지향, 정치 철학, 가치 이런 부분을 놓고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추가 질문 때 또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신종수 위원께서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안우께서 이렇게 지향점 또 추구하는 바가 좀 많은 또 한때 공감을 얻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현상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지켜보면 말이죠. 아두우님 주변에서 도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 둘씩 떠나는 것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인재영입 1호라든지 뭐 안철수 퀴즈라든지 뭐 다른 당으로 출마도 하고요. 이 정치인한테 이렇게 자꾸 주변 사람이 떠나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안 후보의 어떤 리더십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셔서 그냥 주변에 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상의하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좀 떠나는 것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3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함께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힘든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을 만들었던 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기득권 양당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야 제대로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다시 국민을 위한 정치, 새 정치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세 번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 민주당과 통합한 겁니다. 그건 기득권 거대 양당과 싸우는 방법이 바깥에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를 개혁하면 그게 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자는 심정으로 도전을 했던 선택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선택이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이 바른 정당과 통합해서 바른 미래당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과정이, 세 선택이 너무나 힘든 선택의 과정을 주위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할 때, 민주당과 통합할 때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치적 신념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민주당을 나와서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그냥 잔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이번에 바른 미래당 창당했을 때도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일단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편하게 거대 양당 중에 하나에 몸을 맡기고 정치를 했으면 그런 선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도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든 그런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서 저는 그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또 처음에 정치 시작했을 때 저 혼자였습니다. 안철수 연상이 있었어도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인 한 정당을 이룰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인재들과 지금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떠난 분도 계시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과 지금 함께 이 어려운 제3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께 진정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합당 과정 또 다시 또 나오는 과정 그런 정계 개편 과정에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권에 도전하셨고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으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YS 같은 경우는 그렇게 3당 합당했고 또 DJ는 정계연됐다 복귀하고 다시 또 국민당 창당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같이 하는 동지 그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도 동기든 동기든 물론 그걸 개파로 정치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주 끈끈하게 강구한 그런 결속력을 가진 그런 동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후보께서는 과연 그런 동지들이 지금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치 시작한 게 아직 6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기간 함께 거치면서 아주 단단한 동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가 질문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봉구 의원. 네 제3의 길을 좀 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 동안에 야권이 너무 무력하다. 분열되어 있고 그래서 견제를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야권이 좀 합쳐가지고 힘을 모아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와 함께 안 후보님이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힘을 합쳐가지고 차기 대선을 준비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보수층 내에서도 안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 계속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기자 클럽에서 또 말씀하셨듯이 저는 절대로 이 길을 일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몰수를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그거 그 다음에 제3의 길을 계속 고수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치 시작한 목적이 기득권 양당과 낡은 정치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길을 꿋꿋이 가겠습니다. 네 질문보다 답변이 짧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길게 설명이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허범구 의원 추가 질문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길을 꿋꿋이 가겠다라고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 후에 안철수 후보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행이 될지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토론이 시작된 지 한 중반쯤 됐습니다. 역시 쉬어가는 질문인데 기조연설 때도 보니까 박원순 후보, 박원순 후보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못했다. 시민단체 대표처럼 여전히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참 보기에 드문 현상이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했던 시정 가운데 그래도 잘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걸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잘못한 것, 가장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건 정말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거는 내가 바로잡아야겠다고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한 거 먼저, 그 다음에 혹시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잘한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정말로 시급했고 그런데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그 부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소위 6층 외인부대입니다. 지금 서울시청에 6층의 시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층에 박원순 시장과 잘 알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거기에 고위공무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도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자도 지난 7년 동안 8분이나 불행하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청년도도 전임 시장 때 1등이었던 청년도가 지금 16등,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렇게 서울이 추락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시민들께서는 그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시민들 만나서 여쭤보면 7년 동안 한 게 없는데 그렇다고 큰 잘못도 하지 않았느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점들이 이제 이번 선거 기간,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6층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청 구조를 잘 모르시는 서울시민들은 이번에 6층에 시장실이 있고 그 옆에 박원순 시장을 돕는 분들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안철수 후보님 통해서 좀 알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토론회를 시작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백기철 위원님께서 후반부에 첫 질문을 해주시죠. 네. 그 첫 질문 드리기 전에요. 말씀하신 박원순 후보 7년 평가를 하셨는데요. 7년 전에 아름다운 양보 그렇게 하셔서 박원순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박하시면 7년 전에 양보한 걸 후회하시는 겁니까? 그때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지난 지금 평가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7년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바꾸겠다고 그래서 나선 겁니다. 7년 전에 양보를 안 하시고 안 후보께서 시장이 만약에 되셨으면 더 잘해 주셨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7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초반에 시행착오들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치권에서 내가 생각하는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 어떤 반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서 제 생각을 관철시키는지 그걸 알았던 지난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7년 전에 시민들께서 열망하셨던 바라셨던 그 꿈 저는 그때 조심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정치적인 돌파력, 실천력까지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그 당시에 꿈꿨던 서울의 모습들 제가 이번에 실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1년을 지나면서 70% 안팎의 고공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간평가라고 하기는 좀 이르지만 문재인 정부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잘한 것, 잘못한 것으로 나누어서 평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1년 잘한 것은 대북관계입니다. 지금 좀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대책을 세워서 꼭 북한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저는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지표만 봐도 아주 암담합니다. 올해 예상 성장률이 3% 정도인데 그것 자체가 세계 평균 거의 4%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세계적인 경제가 활성화되면 최대의 수혜국이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고 그리고 그나마 그 3% 성장률의 대부분이 반도체 호황 때문입니다. 반도체 호황만 제거하면 나머지들은 굉장히 암담합니다. 수익성들도 거의 절반으로 폭락하고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시야를 국내로 돌려보면 국내에서 IMF 이래 아주 최악의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그중에서도 꼴찌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업 가동률 지난 10년 내에 최저입니다. 70% 정도인데요. 공장 10개 중에 3개가 가동 멈추고 있는 겁니다. 재고율 IMF 이래 지금 최악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이제 지난달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암담한 것은 빈부격차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습니다만 하위 20% 국민들은 소득이 마이너스 8% 상위 20%는 플러스 9% 빈부격차가 더 악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소득 주도 성장에 잘못된 운용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 제가 이겨야 이런 경제 기조를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잘못된 경제 정책 그대로 다음 총선 때까지 2년 동안 밀어붙이면 경제가 파탄이 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네. 호범구 의원 네. 방금 전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시니까 아주 일사처질도 잘 나오십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정책 툴 두 가지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봅니다. 이 두 분이 두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을 이룬 유권자들을 위한 공약이기도 한데 방금 후보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분들이 직접적 손해를 보게 되는 거꾸로 효과가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정책 수정이나 재검토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해금과 복리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그쪽으로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확대한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해가지고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하고 그 다음에 노조의 반발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임금이 인상되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문제는 정책의 선한 의도보다 정교하게 어떤 시기에 어떤 속도로 이 일들을 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특히 거기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분들이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못하고 해고하고 대신에 본인이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올 초에 부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아르바이트했던 학생을 만났는데요. 그 학생이 이러는 겁니다. 처음에 최저임금이 16% 이상 인상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부로 해고됐답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일인데도 정부는 계속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타조가 모래 언덕에 그냥 머리 박고 있다고 해서 바깥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일찍부터 계속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이것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종의 공약을 3년 내 만 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꾼 겁니다. 왜 저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이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산해야 됩니다만 처음부터 공론화를 거쳐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렸던 게 더 정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있으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예전에 그렇게 산입 범위에 대한 고려 없이 인상했을 때와 같은지를 이제 맞춰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전 기준으로 따져서 이렇게 급격하게 십몇 퍼센트씩 올리는 것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영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회에서 이제는 공론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네, 저기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북미 간의 실무협상 그걸 하고 있는데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그런데 뭐 공짜로 할 수는 없고 뭔가 이렇게 주긴 줘야 될 텐데 그 상응하는 대가를 안 후보께서는 뭐 수십조 원을 달라고 할 거다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그렇게 또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한 보상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그 비핵화를 먼저 하면 나중에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시에 상호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순서로 보자면 북핵의 정말 CVID 완전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합의가 돼야 그다음 고려가 있는 거지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다른 합의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른 합의를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또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한미동맹이 훼손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조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비용 문제를 말씀을 예전에 한 번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결 조건은 항상 북핵의 CVID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훼손되는 일이 없을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CVID가 완결이 되면 그 후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CVID도 기간이 있을 텐데 그 중간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보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큰 방향은 북미 대화에서 합의가 될 텐데요. 저는 그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리 치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이었습니까? 제네바 협정 때도 보면 그때 여러 가지 경수로 지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비용들도 만만찮았습니다. 2조 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를 대한민국이 내고 30%를 일본에서 내는 걸로 그 당시는 그렇게 합의가 됐었는데 그 당시는 북한은 핵 개발 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정부에서 한쪽 편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의 한쪽에서는 이번 북미회담이 제대로 성사되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고 중재활동을 해야 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용 문제까지도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전히 그러면 조금 더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방법에 조금 더 가까우십니까? 리비아식 해결 방식이 될 수 있다면야 우리로 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북미 대화에서 합의가 될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북핵 해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허봉구 의원이 아마 관련된 질문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했을 때 안보에 관련해서 점수를 좋게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쭙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문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서 비핵화 협상 타결을 위한 북미 사이에 중재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그래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한때 무산될 뻔하다가 예정대로 취재되는 과정에서도 이른바 촉진 외교를 강조하면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운전자, 중재자 역할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끝났는데 그 사이에 국군 통수권을 과연 이양을 했느냐 그거하고 왜 하기 전에 국민 앞에 공지를 안 하고 몰래 했느냐라는 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운전자론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크게 평가했을 때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잘 끌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북미회담을 직후에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청와대에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와 미국 간의 신뢰관계가 지금 훼손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공조가 제대로 돼 있는지 왜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일찍 주미대사가 몰랐는지 우리 외교부 장관이 몰랐는지 그런 부분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라고 지금 모든 외교관들, 주미대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고 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북핵 폐기가 이번에 북미회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에 걸친 길고 긴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교훈으로 삼아서 저는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시기다. 정말 운전자론 또는 중재자론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그건 필수적인 것이다.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프로토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CVID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는지 아니면 왜 갑자기 북한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핑계로 해서 고위급 회담을 취소를 했는지 그리고 같은 이유로 취소를 했는데 왜 다시 재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남북정상 간의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지금 국민 앞에 밝힐 수가 없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핵심이었지 않았을까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추가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거는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느끼는 거는 남북의 어떤 민족 공조가 한미 간의 어떤 한미동맹보다도 좀 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우위에 두고 행동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유황스를 받았는데 혹시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중재자라는 것은 어느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성적으로 제대로 중재를 하려면 양쪽의 신뢰를 얻는 가운데 중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한쪽에 치우쳐서 신뢰를 얻으면 다른 쪽에서 오히려 그 중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저는 잘 잡아야 제대로 된 균형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장 후보 토론인데 외교안보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대선 후보 토론 같은 느낌인데요. 서울시장이 만약에 되시면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된다거나 달라졌을 경우에 그에 따른 어떤 보관들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결의 인터뷰에서도 그때 밝혔습니다만 지금 제가 주의깊게 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실험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바로 도입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인주행 자동차로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 대중교통수단의 운전기사분들도 여전히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법규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한 사람만 결정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도도 바꾸고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유발하라리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유발하라리도 그런 생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평축구같이 볼거리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건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경평 해커톤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굉장히 많은 사이버 전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지금 북한의 해커, 사이버 군대가 우리 대한민국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커톤, 해커톤이 뭐냐면 그런 IT 기술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세우면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완수하는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그런 IT 인재들 특히 부족한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북한 개발하는 말씀 저도 인터뷰에서 봤는데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을 막바로 북한에 이렇게 도입해서 개발하려면 투자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건지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신 거죠? 아마 거기는 얼마 전 포춘에서 계산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으로 10년간 2천조원으로 추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북한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까지 다 계산해서 아마 나온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인데 그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으로 또 사업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유치, 외국의 투자 유치 또는 세계은행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세밀한 대비들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국민들께 지금 당장 그걸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대비해야 우리가 제대로 비핵화 이후 산넘어산 비핵화 이후에 이제 교류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 보충질문 하나 드리면요.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북한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경제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북한의 인권 문제 그러니까 비핵화가 되면 비핵화만 되면 인권 문제는 놔두고 경제 교류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 체제 보장해주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그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비핵화가 가장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쪽은 그냥 덮고 지나가자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인권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문제도 꺼내고 여러 가지를 같이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지 설령 그걸 지금 할 수가 없다면 오히려 서로 협상하는 입장에서도 오히려 비핵화를 더 협상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를 솔직하게 다 꺼내놓고 요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나간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으니까요. 서울을 보면 핵 위협이 거친다고 위협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방사정포들이 있습니다. 그 방사정포들이 사거리가 5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이 다 사정거리 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비핵화도 요구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당장 수도 서울에 위협이 되는 방사정포를 뒤로 30에서 50km 뒤로 물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직접적인 그런 위협인데요. 그런 것까지 저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이블에 너무 많이 안건이 올라오면 오히려 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현안들을 솔직하게 다 놓아놓고 서로 눈치 봐서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테이블 위에 놓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그게 서로 솔직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서로 신뢰도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뿐만이 아니고 북미 간의 협상에서도 그게 다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일단 남북관계 남북 간의 협상에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호범구 의원 네, 1시간 15분가량 답변 하나로 스트레스 쌓이실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루킹 댓글 조작 사건인데요. 스트레스 쌓입니다. 특권법안이 통과돼서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복경적인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이 연루되어 있고 청와대에서 몇 분들이 또 거론이 됩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어디까지로 해야 될지 민감한 부분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하고 싶은 말씀 좀 다 해 주십시오. 지금 이미 특검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이 있으면 거기까지 범위 확대할 수 있게 지금 통과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이 김경수 전 의원 그리고 송인배 이번에 북한까지 갔다 온 현 제1부속 비서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밝혀진 사람부터 수사가 시작돼야 되고 그러면 과연 송인배에게 누가 드루킹 연결시켜준 것인가 아무나 그렇게 송인배 비서관에게 연결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제 수사를 제대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혹시 아무나 소개시켜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나에 짐작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여쭤드리면 경찰하고 검찰의 태도가 계속 국민들로부터 불만을 샀는데 검경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는지 지금 검찰, 경찰 태도를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종이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도대체 누구를 신뢰해서 수사권을 맡길 건지도 이제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도 이번에 보면 누구한테 권한을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주고 이런 조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 또는 인사권이 핵심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던 권한, 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개혁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경찰개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루킹 사건이 검찰과 경찰개혁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정수 의원이 네, 드루킹 얘기가 나오니까 후보께서 굉장히 격앙되고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저 드루킹도 나 때문에 떨어져서 화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은 거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격차가 한 3%포인트까지 좁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드루킹 일당이 안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도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뭘 상상을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족한 뜻에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모함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온다면 결국은 또 그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루킹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유도 그게 없었으면 제가 더 잘 됐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잘못된 일이고 범죄이기 때문에 이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은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가 지켜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드루킹 사건까지 정치적 사안, 외교 안보의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었습니다. 백기철 위원님 오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실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 후보께서 말씀하신 서울개벽 프로젝트 추가로 좀 드는 의문점들 좀 여쭙겠습니다. 경의선 숲길은 걸으면서 저도 참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긍정적이다, 상당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 15개 구에 걸친 국철을 지화하고 지상을 개발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공사 기간은 공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75km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공구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한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게 나눠서 이 공구의 공사를 동시에 시작한다면 훨씬 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정도, 5년 정도 내에도 이런 부분들 다 공사가 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시작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따라서 이 대규모 역사가 시행이 되고 탄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되시면 임기 내에 완공이 마무리가 되기는 어려운 걸로 임기 내에 완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면 이 일이 탄력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고 15개구에 예를 들어서 공구를 이렇게 쪼개서 지화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서울시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군데가 공사 현장이 되고 번잡해질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일률적으로 또 동의를 할까요? 이 15개 구간이 여러 가지 다 지역적 특성이 다르고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지하철 공사할 때 도로 밑에서 공사하느라고 주민들 불편하고 그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공사는 다릅니다. 철도 아래 지하 40미터의 공사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법이 발달하고 터널을 만드는 특수 대형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문제없이 철도가 다니고 그 아래에서 공사가 진행이 돼서 주민 불편 전혀 없고 열차 운행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5개 구간의 주민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하십니까? 열차 아래에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가 녹지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주변 부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민 전체가 저는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문 드는 대로 좀 여쭤봤고요. 다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인데요. 미세먼지도 요즘 서울시민들의 아주 큰 관심이죠. 저도 아침에 네이버에서 항상 미세먼지 양을 보고 이렇게 출근하고 하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으로 차량을 줄이겠다는 150원씩을 쓰고 해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하셨는데요. 안 후보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시민들의 안전부터 보호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포스터 보셨을 겁니다. 지하철 이용하는 우리 아빠가 미세먼지 해결사 이렇게 서울시에서 포스터를 붙여놨는데요. 그걸 보고 저는 아니 저 미세먼지 많은 그런 환경을 제대로 고치지도 않고 바깥으로 내보내면 아빠가 미세먼지 먹는 하마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오히려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외 미세먼지보다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가 두 배로 많습니다. 실외가 48 정도 되는데 지하철 역사가 80일 정도 되거든요. 전동차 내부는 더 심합니다. 실외의 3배 121일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투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이 해야 될 일은 실내 미세먼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전동차 내 지하철 역사 그리고 중앙버스 차선에 있는 버스 정류장 거기는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지하철 이용하는 아버지들이 미세먼지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실외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게 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를 만들려고 합니다. 중국에 이미 있습니다.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시안인가 60m 높이의 아파트 앞에 스모그 프리타워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20억 정도로 하나를 짓고 그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40% 정도에 달한다는 보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기술을 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가진 스모그 프리타워를 시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특허들이 이미 기계원을 포함해서 국내 국책연구소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플라즈마 방식도 있고 이런 정전기를 이용해서 집진하는 방식들도 있는데 저는 효과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서울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설치를 하면 그러면 저는 이것이 효과가 입증되면 수출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특허권은 다 국책연구소가 가지고 있어서 공익에도 굉장히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모그 프리타워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개벽 프로젝트가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가 정체돼서입니다. 도시개혁을 할 때 부분 부분만 보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공기 통로들이 막혀가지고 정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의 75km의 철길을 전부 57km 다 외우셨군요. 57km의 이 철길을 숲길로 만든다면 여기가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도시의 숨길, 바람길이 됩니다. 그럼 공기가 정체되지 않고 미세먼지도 거기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개벽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공기정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좀 잡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서울개벽 프로젝트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한 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자체 배출을 이렇게 줄이고 하는 대책은 안 갖고 계신가요? 그것도 발표했습니다. 물론 국가와 협조를 해야 되는 일인데 미세먼지가 크게 보면 중국에서 오는 것, 국내 중에서도 노후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것,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것,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아마 대표적인 미세먼지를 만드는 그런 원인들일 겁니다.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중에서 노후 디젤 차량이라든지 노후 건설 기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이 일들은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후보님들이 내세우신 공약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시민 유권자들이 누구보다도 또 엄밀하게 검증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플로우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동수 국회방수 국장께서 세 개의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 가운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는 읽기만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에게 7년 전에 양보를 하셨는데요. 약속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직접 만나서 얼마나 출마 의지가 큰지 그걸 확인하러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마 의지가 정말로 크고 이번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설명을 들어서 그러면 시장이 되시면 저도 서울시민이니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일해달라 그 부탁만 드렸습니다. 네, 약속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구원안전관 총무님께서 또 질문 보내주셨는데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에 정계대계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치인이나 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조그마한 조각배 아닙니까? 그래서 민심에 따라서 뒤집힐 수도 있고 다시 더 이렇게 잘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13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저는 6.13 이후에도 우리 바른미래당의 중심을 잡고 그 다당제의 중심에 서서 꿋꿋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제가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바른미래당이 전국에서 골고루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을 가진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를 비롯해서 패널분들이 1시간 반에 걸쳐서 계속된 토론의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짧게 질문드리고 또 안 후보님께서도 좀 짧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서울시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북한과의 교류 어떤 구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해커톤을 하나의 예로 두셨어요. 해커톤을 하겠다는 것을 서울시민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상 차원이신 겁니까? 지금 약속드리기는 사실 이르지 않습니까? 북한과 이번 북미회담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서 합의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친 실제로 CVID 확인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중에 고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과정마다 국민들이 정치권들이 힘을 모아서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해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해커톤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 북한이 그런 의무들을 성실히 수행을 하면 그 과정부터 이제 서울시가 선도해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약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제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네 아직 공약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햇볕정책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소부화가 많이 예로 나왔었습니다.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남북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화해와 협력이 기반이냐 아니면 제재와 압박이 우선이냐 늘 고민되고 또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강원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는데 한 가지 원칙만 고집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왜 제재를 하는가? 그 이유는 제재의 끝에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제재가 그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자고 제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나라들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재를 하다 보면 힘에 의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에 협상들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는 그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하고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상황에 맞게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수 의원 그동안 미진했던 거 이거 꼭 확인하고 싶다는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저는 아까 정책 문제 제가 좀 덜 물어봐서 서울개벽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규모 사업인데 국비나 시비 투입 없이 순수하게 어떻게 민간, 민자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투자를 그렇게 민간에서 할 만한 그런 요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공원을 철로가 있는 곳에 공원을 만듭니다만 그 주변 부지들이 가치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철로 때문에 마치 분단된 지역이 된 그 지역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그 지역들이 다시 합쳐지게 되고 그 주변에 또 새롭게 교통 상황들도 정비를 통해서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 부지 개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 수익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수십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서울 전역으로 보더라도 그 자산 가치 상승은 거의 수백조 내지는 천문학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으로 얼마든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57km 터널을 만드는데 보통 지하에 만드는데 1km당 1000억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부선 구간은 양쪽으로 교행하는 하나만 뚫는 게 아니라 두 개 정도를 뚫어야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57km에다가 플러스 18km를 더하면 대강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부에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도 연트럴파크 6km 공원 조성하는 데 45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7km 공원을 조성하면 거의 한 10배 정도 아마 4,500억 정도가 들 겁니다. 그런 비용들까지도 다 주위에 부지 개발한 그 수익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계산이 저희들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백기철 위원 추가로 질문하실 거나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죠. 네. 이게 짧게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이 되시고 대선이 다가오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중도 하차를 할지도 모른다, 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작년에 박원순 시장 경우 생각해보시면 거기에 아실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때 본인은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중에 경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지지가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서울시장이라는 그 자리는 대선을 위한 디딤돌의 자리가 아닙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서 서울을 제대로 바꾸라고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출마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출마하고 자격이 주어지는 자리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까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들을 저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을 제대로 바꿨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때 고민해볼 문제지 지금 어떤 예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네, 허범구 위원님. 네, 서울개벽 프로젝트 계속 질문이 되는데요. 보게 되면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완공기간 보게 되면 서울시장 임기하고 능력을 넘어서서 혹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의문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바뀌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국 다른 시장이 오게 되면 중단되거나 폐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으신지 어느 분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주도해야 되는 겁니다. 연트럴파크도 서울시에서 주도했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서울시장이 계획 위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단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워낙 대규모 역사이기 때문에 제 임기 내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이어서 그 일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40분에 걸친 안철수 후보 초청 관훈 토론회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안 후보님의 마무리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 심판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서울은 또다시 4년을 허송세월하면서 쇠퇴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야권 대표 선수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정치 입문 후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3당 창당에 성공했고 다당제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이어서 합리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보수 세력의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념의 시대를 보내고 혁신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진입해야만 합니다. 새 시대에 맞는 투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독선과 독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렁에 빠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안보는 불안해진다는 점 꼭 생각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권의 대표선수로 나선 저 안철수와 바른미래당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시민들과 함께 혁신신화, 성공신화를 쓰겠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는 바람처럼 빠를 것이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산처럼 무거울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바람이 되고 산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패널 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안철수 후보 초청 관우클럽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직전에 관우클럽의 전통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님께 기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우클럽 총무이신 박승희 중앙선대회 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안철수 후보님께 기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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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